음.. 네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힘든 바람에 침체에 누워 잠깐 밀리시탈하고 있는 임성입니다 별거 없고요 음.. 이 쿠가 SSR로 나왔다길래 마침 무료주얼 2500개도 보였겠다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뭐 있겠습니까?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얍 이 영상은 안 올라가는 걸로 저 문구가 뜨면은 SR이죠 아니네? 뭐지? 어? 뭐지? 저 문구가 SR이 아니었군요 음.. 레이카 누굴까? 누굴까? 우니? 이오리 대박 우원 어? 영상 찍길 잘 했다 어? 안올리려고 했는데 올려야겠네 제가 너무 오늘 지쳐가지고 방송을 못했는데 이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뜻밖의 이득을 얻었네요 아 이효리 네 그러면 저는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